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음향에 문제가 있을 때,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얻잖아요. 어떤 경험치가 많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던가, 컨설팅을 받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 규모가 되는 어느 사이즈가 되어 있는 교회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작은 교회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의 요청이기 때문에 또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라든지 구성도라든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보니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음향과 관련된 장비를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교회의 사이즈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진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피커와 관련된 사진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느낌적으로 왔어요. 아 여기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무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 작은 사이즈의 무대 사이즈의 뒤에는 큰 LED가 이제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그만 무대에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 메인 스피커 양 옆에 서브 우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키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키보드 연주자 입장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소리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 요청을 하게 되면 싱어들이라든지 목사님 목소리 아니면 인도자의 목소리가 묻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계속 올리다 보면 모니터 쪽의 소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밸런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 목소리가 약간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것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 고장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LG전자, AS센터에 전화를 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일정을 잡아서 AS기사가 와서 그 에어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간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나 음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스피커, 앰프, 믹서, 프로세서, 다양한 장비들이 결부가 돼서 어떤 그 환경적인 측면, 건축 음향적인 측면, 전기 음향적인 측면이 다 결부가 돼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소리 자체가 주관적인 경향에도 강하고요. 또 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향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어떤 문제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얘기만 다 듣고 환자의 얘기만 다 듣고 바로 치료로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검사를 하겠죠. 엑스레이가 됐든, CT가 됐든, MRI, 소음파, 아니면 내시경.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거친 후에 그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은 명의들 같은 경우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사들의 관점이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갓 배운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불편하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요청을 했을 경우에 좀 큰 규모의 회사하고 컨택을 하다 보면 비용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 업체하고 컨택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소규모 업체들 같은 건 대부분 장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풀어갈 그 솔루션을 더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좀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하고 컨택이 돼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온 업무들이 거의 다 컨설팅 업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교체를 하고 아니면 무슨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컨설팅이라는 거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업체를 섭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오퍼를 또 섭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컨설팅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든지 작은 규모의 어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요.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되는 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아마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하고의 교육만 잘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문 컨설팅 회사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튜닝이라든지 기타 대구 공연 경험이 또 많기 때문에 오퍼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DM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사정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긴 했지만 컨설팅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잘 찾아서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음향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